오늘 마지막 소식도 좀 놀라운데요. 아기 의자가 이렇게 비싼가요? 네, 고가 유아용품 인기가 치솟으면서 부모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중 제품과 기능이 거의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비싼 프리미엄 유아용 의자에 수요가 몰리는 추세입니다. 부모들 사이 이른바 국민 아기 의자로 불리는 유아용 제품의 가격은 기본 틀만 39만 원으로 여기에 트레이, 등받이 등 아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구성품을 추가하면 가격대가 6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방석을 고를 경우 가격은 7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데요. 기능이 대동소이하지만 3만 원대인 저가 브랜드 제품과 비교하면 수십 배가 더 비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2020년 판매량이 전년 대비 123% 폭증했고 이후에도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난달에는 품절 상태로 예약되기 위해서는 유아용품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는 저출산에 따라서 유아용품이 과시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면서 한 아이에게 보다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되자 자동차나 시계 같은 제품의 프리미엄 전략이 유아용품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분석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